하아 이기자 앞으로 이 아이디를 좀 방송 끄고도 올릴거라서 잘해 볼게요 아 표창 느낌 뭐야 오늘 이 아니고 지금이네 은근히 잡기 힘들어요 탈론 궁 쓰고 막 궁 쓰면은 제 궁 썼을 때 탈론 궁 쓰면은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글쩍글쩍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웅 オッシュ! 내 킬을.. 아이고 마형님 다 보입니다 이거 롤탈로 올라가는거 당하시면 안돼요 저 픽 많이 찍었더랬는데 대신한 쓰레기뉴스 집념의 사나이로 간다 한번 더 간다 이게 없네 있을만했는데 탈론 바텀 걔 오공일텐데 아직 에코야 블루 내가 먹었당 잡았지? 못잡았어? 탈론 천암 먹었다잉 안 묻었다잉 롤탈로 집 가 이 자식아 아아 와아 이건 지겠다 폐창 못 맞춰서 위험했다 야아 탈론 조심해야지 길 가다가 임마 어잉? 상대는 탈론이라고 저럴 줄 알았다 아까봐 와아 까비 이즈렬이 예측큐를 해버렸네 예측큐가 아니라 아 나 이 이 딱 긁으면 됐는데 아쉽네 잡았다 죽을 뻔했네 스킨 시켰는데 펩시 준다고? 저거 거기서 안 시키면 돼요 이제 그 코카콜라 마실려면은 거기서 시켜야 돼 거기 그 비비큐에서 먹어야 돼 비비큐는 코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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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죽네 꼭 저 저 팀에 에코 있는 판이 지더라고 던지면 던지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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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와, 레전드였다. 이 걸. 응, 우리 돼지 사용. 이 걸. 리처리는 나 아무것도 없어 뭘 비전을 떠버리네 나이스 와 저 디오 승률 오지던데 이겨버렸네 와 이번 시즌 살론 천판 한 사람인데 이겨버렸네 오졌다 와 33점 와우 마스터 33포인트 나이스 보이시나요 여러분 33점 무려 33점이에요 거의 슈퍼개점프 이게 접니다